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집회와 참여중인 그린톱바 주식회사의 대표 안지현입니다. 저희 제품은 식물공기청정 가습기입니다. 식물에 산소를 공급하여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. 식물을 조절은 왼쪽으로 돌리면 물이 이렇게 중력에서 내려옵니다. 이 중력을 끊어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. 다시 집안에서 자연의 계곡 소리를 들을 때는 우측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돌립니다. 이때는 물 입자가 튀기 때문에 가습으로 식물이 공중습도로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. 이 중력을 끊어주면 이렇게 원이 커집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제품의 높은 곳에는 식물이 물을 좋아하는 스킨종류나 이렇게 낮은 쪽에는 일반 식물을 놓으면 식물이 물관리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재배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식물을 일반 화초도 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식물 재배도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. 자연의 계곡 소리를 들으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우리가 산속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. 이렇게 물소리를 들으면서 식물은 자동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. 이때 물을 건드려주면 입자가 커지면서 가습 효과가 더 향상됩니다.